반갑습니다. 성지우준입니다. 최근에 진짜 이종창과 이철우, 이 부자가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혼란이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인데요. 벌써 끝나도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 반일선동이 다시금 이 부자로 인해가지고 다시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역사의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반일선동을 끝장내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자에 대한 분노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재보궐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그리고 대선도 있습니다. 대선이 이제 그 3년 있다가 치르게 되는데 2년 정도 뒤부터는 사실상 이제 그 대권 시즌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이제 그 중요한 선거를 치를 때마다 민주당 쪽에서는 반일선동을 해왔었고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처리소에 대해가지고 반일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가 MZ세대로 재편이 되게 되면서 MZ세대 같은 경우는 반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창 인기가 많았던 반일 영화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대먹지 않은 영화들은 그냥 망하고 이런 경우가 막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이 조금 조금씩 그래도 반일선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고 후쿠시마 처리소 같은 경우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았었거든요. 참 그래서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진짜 캐캐목은 논란. 1919년도가 건국이냐 1948년도가 건국이냐. 이 지금 2년 전쟁 한가운데로 윤석열 정부를 빠뜨린 게 누군 거예요? 이종창과 이철우 두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질문이 들잖아요. 이종창 같은 경우는 그래 자기 어떤 개인적인 몽리를 부리는 것이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 아들의 친구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상황 노릇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뭐 DJ의 국가정보장 직도 맡았겠다.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뼈도 있고 뼈대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윤석열 니까짓게 뭘 알아 내가 그냥 시키는데래. 약간 이런 식의 상황 노릇을 하고 싶었다가 그게 좌절이 되니까 저렇게 몽리를 부린다라고 본다면 이철우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평생직이 친구라는 게 이철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보수 우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외교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경제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역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철우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도저히 보수 우파답지가 않은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이철우가 인터뷰를 하면서 밝히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좋게 얘기하면 민족사관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사실상 북한에 어울릴 법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질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동아일보를 통해서 월요 초대석이다 라고 해서 이철우 교수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건국절을 추진하거나 그런 어떤 거를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 부자가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철우가 뭐라고 하냐.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사적으로 헌법으로 확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공식 호칭 대신에 상해 임시정부라고 불렀대요. 1차적으로 저는 좀 여쭙고 싶은 게 역사적으로 헌법으로 확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 교수님. 전형적인 이게 민주당이 해먹는 선동 아닙니까?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헌법에 따라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만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헌법에 무슨 그 말이 규정이 돼 있습니까? 무조건 그냥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만 불러야만 한다. 그게 헌법의 정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예 그냥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정부의 어떤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다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무슨 헌법으로 확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헌법으로 확립이 돼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상해 임시정부라고 썼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건국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근거다? 이게 지금 정신병자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왜 안 썼는지 의아하다. 왜 의아합니까 그게? 이런 논란의 소재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공식적인 역사적 자기인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달라. 그냥 떼 쓰는 거 아닙니까? 건덕지 하나 잡아가지고 떼 쓰는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선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걔는 이거에 대해서 말을 뭔가를 덧붙였다가 더 논란이 커지게 되고 더 커지게 되는 거. 그거를 지금 노리고서 하는 거. 전형적인 민주당에서 해먹는 그 운동권의 선동 방식을 갖다가 이철호라고 하는 교수 양반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용어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교수 얘기에 따르면 상해 임시정부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건 뉴라이트가 되는 것이고 친일파가 되는 것이고 무슨 건국전을 추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반헌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진 한 가지 띄워주시면 어떻게 된 것인지 공식적으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예 그냥 백과사전에도 상해 임시정부라는 말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상해에 설립된 대한민국 망명 임시정부. 그게 상해 임시정부지. 그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지 않고 상해 임시정부라고 했으니 이거 봐봐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적 추진하는 것이고 뉴라이트한테 지금 뇌가 지배당하고 있고 이게 지금 아이고 진짜 이게 교수 수준이 맞습니까? 이거는 지금 교수로서의 학자로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금 똘만이 노르시나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조금 듣고 기자가 이해가 잘 안 됐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뭐라고 하냐. 대한제국, 고종이 했던 거. 대한제국, 1919년 대한민국, 1948년 대한민국의 동일성과 계속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1919년에 언제 대한민국이 있었죠? 지금 이 교수가 하는 얘기는 대한제국과 1919년도 대한민국과 1948년도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1919년도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까? 아니 역사를 갖다가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자기 망상에 빠져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세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던 거 그거를 팩트에 입각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1919년에 대한민국의 연속성으로 본다. 그거는 뭐 좋아요. 오케이. 그럴 수 있지만 학자로서는 언어를 선택할 때 그 냉철함과 그 다음에 명확성이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도대체 1919년도 대한민국이라고 불렀냐고요. 대한제국과 1919년도 대한민국, 1948년도 대한민국 이 세 가지에 대한 계속성과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48년에 처음으로 태어난 나라라고 보면 한반도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이나 독도 영역권 주장의 근거가 약화한다. 왜 그게 약화가 됩니까? 오히려 지금 1919년도 대한민국을 인정하려고 그렇게 발악 아닌 발악을 하는 것 자체가 민족사관에 찌들어 있는 북조선시 역사관을 계승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때 상해 임시정부부터 시작돼가지고 사회주의가 됐거나 긴구를 중심으로 북한 중심으로 뭔가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그 세력, 그 세력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저는 읽히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막 덧붙이는 얘기가 누구나 관점을 달리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정부와 공직자는 이런 관점을 따라야 한다. 정부와 공직자가 이런 관점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교수로서 교수가 맞는지 그 자격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1900 지금 이제 19년도 대한민국, 말 같지도 않은데 대한제국과 1948년도 대한민국 이 두 가지가 연속성에 있고 같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뭡니까? 이 교수한테 1948년도 건국이 됐었던 48년도의 그 대한민국 이 교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한제국의 연속성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계속성에서만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대한제국의 이름만 바꾼 게 1948년도 대한민국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었을 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에이 상대표가 너무 좀 오바한다 했으면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제 정신이 맛이 가지 않고서야 1948년도에 대한민국을 그냥 대한제국의 이름만 바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교수가 뭐라고 하냐?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1919년대 1948년도 건국 논쟁은 의미가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한민국은 이미 존재하는 나라였기에 건국을 논할 이유가 없다 뭔 개떡 같은 소리죠? 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48년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헌법이 제정된 것까지도 우리가 아예 그냥 따로 기념식까지도 여는데 이 교수는 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48년도, 19년도 이미 이전부터 존재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건국을 논할 이유가 없대요 광복해는 없던 국가가 1919년에 건국됐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지? 대한제국은 이미 근대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다자조약도 체결한 국가다 그 조약의 효력이 계속되면 1980년도 대한민국 외교부가 확인했다 그 국가가 1919년도에 이름을 바꾸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것이지 새로 건국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미친 해석을 지금 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의 지금 물론 이 사람은 역사 교수도 아닌데 왜 자꾸 자기가 튀어나와가지고 역사 얘기를 갖다가 함부로 짓거리는지 모르겠는데 법 얘기나 하지 미친 소리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제국은 뭐였습니까? 글자 그대로 황제국가였습니다 황제국가 왕이 있던 나라였어요 왕이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대한제국에서 이름만 바꾼 게 1948년도 대한민국이라고요? 국가가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탄생했었던 그 48년도 대한민국을 갖다가 그냥 이름을 바꾸고 선포한 거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이런 인간이 어떻게 연세대학교 교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연대에서 사학 쪽에 인문사학 그쪽에 인문사학도 아니지 지금 법학인데 그쪽에 지금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건가요? 살다 살다가 제가 진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도에 고종이 수립한 황제국가입니다 1910년에 없어졌죠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거 망해버렸던 진짜 말도 안 되는 운영 방식을 통해가지고 권문세족들이 난립하고 명성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개떡 같은 짓거리를 했다가 결국에 그냥 망해버렸던 나라가 그 대한제국인데 민주의 민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게 대한제국인데 48년도에 대한 민국을 이처루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바꿔서 선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국가였고 정상적인 어떤 나라였다면 이런 인간이 교수로서 애들을 가르치는 걸 우리가 막을 수도 있겠지만 참으로 진짜 비참하고 비통할 뿐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인간의 헛소리로 우리가 막아낼 재간이 없네요 이런 인간이 윤석열 대통령과 중마고였고 수십 년 동안 친구였다고 하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해왔을지 그게 제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